기타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급 실기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함수만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역을 구한다 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라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같은데요 라고 추르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not 이라고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식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까 추르를 무조건 반대로 표시해서 false 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직접 계산식을 이용하셔서 not 이라는 함수 안에다가요 30 이라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면 30은 10 보다 크거나 같아요 추르라는 결과가 나올텐데 not 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같지 않아요 라고 false 라는 결과로 한 번에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값은 안쪽에 인수를 넣지 않고요 추르 false의 결과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세번째 여백의 공백을 삭제한다 라는 trim 이라는 함수인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trim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안쪽에다 텍스를 입력하는데요 앞에다 스페이스를 여러 칸을 때가 실수로 모르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입력하는 거죠 어떤 텍스를 입력을 하고요 또 뒤에도 실수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는데 결과는 앞에와 뒤에 사용자가 실수로 넣었던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해서 텍스트만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에 영진이라는 영어에 중간에 스페이스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스페이스를 여러 칸 띄었을 때는 한 칸의 스페이스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공백을 삭제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난수를 발생할 수 있는 랜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승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함수 한번 볼까요 두 번 입력하시고요 sqrt라고 입력하시고요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 4라고 입력하면 루트 4의 결과는 2라는 결과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 sqrt라는 함수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원주의를 구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제 3.141592 값을 입력하지 않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파이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승 2를 4번 곱하겠습니다라는 파이란 함수가 있고요 10번에 있는 목의 정수를 구한 함수 보겠습니다 몫을 구합니다라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qu라고 입력하시고요 otin, qu라는 함수를 찾으신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겠습니다 몫은 얼마일까요? 네, 5라고 구해지겠죠 이렇게 숫자를 앞에 있는 숫자를 d로, d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15라는 숫자를 2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2, 7은 14, 7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물론 나머지는 나머지 함,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에 난수를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랜드 비트윈 이란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아래쪽에 1층부터 시작해서 20층 중에서 임의로 컴퓨터가 숫자를 좀 추첨해 주세요 라고 1부터 2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요 엔터 누르시면 20 다시 한번 끝에서 엔터 누르면 그때그때 실습할 때마다 결과는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 랜드 비트윈 함수가 있을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의 이미지와 여러분의 실습하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옵셋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라고 입력하고요 아래로 수식을 좀 복사해 보고요 그 다음에 2 또 옆으로 좀 복사해서 그냥 데이터를 임의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더 어렵네요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어떤 값을 참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고요 옵셋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준점을 A1셀 지금 데이터는 A2셀인데 저희는 C7셀에 입력한 1이라고 입력된 셀로부터 아래로 두 칸을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래로 하나, 둘, 3이라는 숫자로 이동이 될 거고요 심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1로 시작한 C7셀에서 시작해서요 아래로 하나, 둘 이동하면 3이라는 위치로 왔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두 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 둘 해서 5라는 결과가 있는 값을 찾아다가 참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는 함수는 기준셀로부터 행수 아래로 이동, 행만큼 이동하겠다 열만큼 이동하겠다 했을 때 해당된 값을 참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셀만 가져오지 않고요 높이와 폭을 지정하면 참조 영역으로 특정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는 함수를 살펴보셨고 다시 오른쪽에 가시면 14번에 퍼센틀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예제를 한번 입력해 보면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퍼센틀리라고 입력하시고 퍼센틀리.inc 범위에서 k번째의 백분위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1, 2, 3, 4, 5 1부터 5까지 숫자 안에서 25%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2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